아무리 봐도 일론 머스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켓을 만들어 쏜다느니 전기차를 만든다니 하더니 이제 땅굴을 판다면서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9조 원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2019년 1분기에 난 적자가 7천억 원이 넘었다면서 돈을 또 빌린답니다. 게다가 내년 말에는 자기네 자율주행차 100만대가 돌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참나 말만 번지르게 하지 영 믿음이 안 가네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못 보는 미래를 보고 개척해가는 천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망할 거라고 비웠던 우주 로켓을 만들어 쏘아 올리고 있고 우주까지 올라가는 로켓이 다시 스스로 지구로 돌아와서 착륙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재사용하게끔 하는 나사 과학자들도 시도 못하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요? 테슬라 주행 운전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론 말대로 몇 년 있으면 자동차 혼자서 잘 돌아다닐 겁니다. 안녕하세요. TSP 뉴스의 대니얼입니다. 저희 고집쟁이 복잡 품이 오기 전에 잠시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을 알아볼까요?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난 아프리카에서 엔지니어인 아빠와 키네디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론은 어려서부터 책에 푹 판묻혀 있었고 주위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버린 9살 때는 백과사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2년 후인 12살 때 자신이 만든 블라스터라는 비디오 게임을 잡지세에 500불에 팔기도 했죠. 이렇게 보면 참 똑똑한 천재여서 주위 친구들이 참 많이 따랐을 것 같지만, 사실 너무도 내양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하루는 얻어맞고 계단에서 밀려 떨어져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있었죠. 일론 머스크는 17살에 캐나다에 있는 퀸스 대학에서 2년,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나머지 2년 동안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박사과정으로 들어갔지만 단지 이틀 후에 박사과정을 때려치고 사업에 뛰어들었죠. 한 살 어린 친동생 킴벌 머스크와 세연 집투라는 회사가 1999년 컴팩이라는 컴퓨터 회사에 340밀년, 즉 3,400억 원 정도에 팔리면서 일론은 28살에 돈방석에 올라앉게 되었죠. 바로 이어서 일론은 엑스데컴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 네? 아, 아니요. 이거는 이상한 어른용 사이트가 아니고요. 페이팔 아시죠? 페이팔. 돈을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온라인뱅크인데 이베이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쓰이다가 창업한 지 3년 후인 2002년에 이베이의 1.5밀년을 받고 팔았습니다. 1조 5천억 원 맞나요? 아, 참나. 난 20대에 뭐하고 있었지? 1.5밀년 중에서 165밀년을 집으로 가져간 일론은 엉뚱하게도 인간을 다른 행성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싶다며 스페이스X를 설립했습니다. 하하하. 참나.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요. 컴퓨터 앞에 내리 앉아서 프로그램만 짜던 젊은이가 돈 좀 벌었다고 갑자기 미국 정부의 NASA가 해오던 로켓 사업에 뛰어든답니다. 아, 이것도 황당한데 다른 행성에 아, 가만있자. 화성이다인가요?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겠다고 하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화성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나중에 이 비디오를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해하는지 아실 겁니다. 일론은 지구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다른 행성을 개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준비해서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인류를 지속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웠던 일론의 아이디어, 우주로 쏘아올린 로켓 추진제를 다시 자율비행으로 착륙하게 하는 거 아시죠? 우주선을 쏘아오던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만든 로켓 추진제를 한 번 쓰고 나선 다 바다 속으로 버렸습니다. 근데 일론은 이 추진제를 재사용하면서 로켓 쏘는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로켓 본체가 몇 번 폭발했고 추진제에 착륙하면서 많이 터뜨려 먹은 것도 아시죠? 그래서 2천억 원짜리 페이스포의 인공위성도 우주로 쏘기도 전에 터져버렸죠. 미국 정부와 나사에서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스페이스X는 없었을 겁니다. 네, 로켓 본체가 폭발한 것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70번의 발사 중에서 단지 두 번 2015년과 2016년이었고 추진제의 자율 착륙은 11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갈수록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거 보셨어요? 두 개의 추진제가 동시에 착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뛰어놓은 그 조그만 배 위에 착륙도 하고 있죠. 우주에서 바다 위로 빈 깡통 같은 게 자율 비형으로 착륙을 한답니다. 더 큰 문제는 테슬라입니다. 돈도 없고 자동차 제작 기술이나 경험도 없이 시작한 테슬라가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도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아슬아슬하게요. 2019년 4월까지도 10조 원의 빚이 있었는데 최근에 계약상 1조 원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거 갖고 나서 중국 공장용으로 2조 원의 자금을 다시 얻으려고 하고 있답니다. 테슬라가 빚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전기차의 출고량과 판매량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모델 S, X, 그리고 모델 3의 총 생산량이 금년 중에 한 주에 만 된 정도씩 출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전 세계엔 많은 사람들이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2019년 금년 1분기에 700만 불, 즉 약 7천억 원의 적자가 있었죠? 아, 그건 유럽과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쪽 법규 문제로 차의 배달이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중국에 짓고 있는 테슬라 공장이 금년 말이면 차를 생산해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019년에 200만대 이상의 전기차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5년까지 약 50%의 차량이 전기차로 대체되도록 중국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는 세계의 어느 회사도 따라오지 못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다는 것이죠. 아, 자율주행이요. 그건 자율주행이 아니죠. 속도 맞춰서 달리기 하면서 짧은 시간동안 핸들도 알아서 돌려준다는 것인데 사고 나면 모두 운전자 책임이죠. 거의 모든 자동차 업계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이미 몇몇 차에선 실제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우브어에서도 개발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까지 팔린 약 25만대 테슬라 차에서 테슬라 회사로 엄청난 데이터가 무선 전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데이터냐고요? 차에 장착된 8개의 카메라가 촬영한 실제 도로 상황과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이 테슬라의 AI로 끊임없이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데이터를 이용해 AI와 프로그래머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런 무슨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다른 회사들은 직원을 고용해서 돈을 주면서 운전을 시키고 그 데이터를 받는데 테슬라는 사람들한테 그 비싼 차를 팔고 거기다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싹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녹화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오토파일러 테스트하다 사고 나면 테슬라에서 책임도 안 지잖아요. 참 황당한 회사네. 그 비싼 테슬라 차를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일에 동참을 하는 건지. 참, 사이버 종교 집단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사탕발림에 녹화난 거 아닐까요? 음, 글쎄요. 어쩌면 그것도 그 사람의 카리스마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엄청 비싼 아이폰을 들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구입을 했죠. 지금의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참 버벅거리는 구닥다리지만 그때 당시엔 새로운 테크를 체험해보고 싶은 신기술에 목마른 사람들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해서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지요. 일론이 이번에 발표한 로봇 택시, 즉 무인 택시가 보편화되면 또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운전기사도 없이 스스로 다닌다는 무인 택시요. 아마 일론은 워낙 부자라서 한국같이 좁고 복잡하고 사람 많은 곳을 안 다녀본 게 확실합니다. 한국에 무인 택시가 돌아다니려면 아무리 빨라도 20년, 아니면 30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2, 3년 안에 무인 택시를 탈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운전기사 없는 그런 택시를 타겠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아마도 7천억 원 적절한 것 때문에 그거 덮으려고 갑자기 일론이 그 얘기를 꺼낸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분야가 바로 AI입니다.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이 신기술은 데이터만 충분히 넣어주면 인간의 예상을 월등히 뛰어넘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일론은 이번에 새로운 칩, 즉 자동차의 두뇌를 발표했는데 초당 비디오 2100프레임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설치된 8개의 카메라와 12개의 센서, 그리고 1개의 레이더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두 개의 CPU가 동시에 따로 계산해서 결과가 같으면 그대로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참 그리고 저는 매일 고속도로 타고 출퇴근하는 동안은 제 차가 오토파일럿으로 혼자 스스로 운전을 합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기름값이 다시 떨어지고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회사라고 봅니다.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일을 벌이고 있으니... 기름값과 보조금에 관계없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유와 휘발유 차량의 판매를 점점 제한해 가고 있다는 것도 계산해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10년, 20년 후에 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사게 될 텐데 기왕이면 평판 좋고 자율주행되고 6개월씩 기다리지 않고 일주일 만에 받을 수 있는 테슬라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하네요. 글쎄요, 우리 둘만 여기서 이렇게 떠들면 뭐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그래요, 남이 뭐라 하든 여러분 각자 일론 머스크와 그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밑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테슬라에서 새로 발표한 자율주행 기술과 무인택시에 대해서 따로 비디오를 만들고 있으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비디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